이렇게 한국은 새해에 떡국을 먹어 음식으로 떡국을 먹어 내가 언제 했지 못했어 나한테 저번에 우리 안 싸우는거야 다 붙였어 다 붙였어 이곳은 대현아를 소개할 수 있잖아 이거 안 마시는거 먹어 왜 자꾸 노을이가 이거 다 먹어요? 아빠 이거 안 마시는거 먹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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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핫도그! 으아아아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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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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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